Q. 게임 컷 하이! 진기입니다. 게임 컷 끝! 잘 못한 것 같아요. 저 말고 제 컷에는 출연자분, 잘생긴분 네 분이나 출연해주셨는데요.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제가 귀에 주웠어요. 저의 게임 컷 포인트는 채찍! 입니다. 채찍이 생각보다 다루기가 어려웠는데요. 저는 채찍을 피드르는 여자였어요. 사뿐사뿐은요, 고양이 컨셉인 그런 곡이에요. 일단 사뿐사뿐 다가가 그대를 깜짝 놀래켜줍니다. 약간 그런 다가가는 모습을 사뿐사뿐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랑을 찾는 그런 고양이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주자주 나와서 좋죠?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할테니까 계속 계속 사랑해주셔야 되는데 아! 제가 머리를 또 잘라서 많은 분들이 서운해하고 계세요. 맞죠? 그렇지만 제가 한 번에 제일 괜찮지 않은가? 아! 그리고 막 색깔이 너무 호동적이라고 걱정하셨는데 뮤직비디오 보시면 다들 만족하실거에요. 그쵸? 여러분, 사랑해! 안녕!